아,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제가 지금 오늘 천국과 지옥이 돼서 설교할 터인데 누가 보면 16장 오늘 본문 앞에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 내용을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 나눈다고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오늘 이 천국과 지옥 설교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교회에서도 잘 안해지고 또 잊혀진 교리 비슷합니다 오늘 암예배에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여러분 그거 좀 아니죠, 그렇죠? 이 복음에 선명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얘기를 하기보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대로 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오늘 설득하려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여령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의 사랑그룹을 아카데미도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빈소에 갔습니다 내일 입관여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입관여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고 어떻게 보면 천재입니다 누구는 지식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고마운 거 하나가 거의 따님이 10년 전에 주님의 부른받으면서 그분이 삶 이후에 이 세상이 허물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예배해 오셨는데 나는 본인께서는 천국의 실존을 믿는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이여령 박사 같은 분이 천국의 실존을 믿는다는 그것은 한국교회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과학을 적당히 믿으면 무실론자가 되지만 다시요 과학을 적당히 믿으면 무실론자가 되지만 과학에 깊이 들어가고 과학의 깊은 세계를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제 얘기보다는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진리와 교훈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과연 성경에서 지옥이 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지옥이 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영생을 얻어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름이 없는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을 하는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 이름을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피우병이 온통 그래서 그 버려진 채 있는데 21절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 생계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로 먹고 너무 피부병이 아파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이 거지의 유일한 펠로쉽 교재권이 누구냐 개들이었어요 비참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간에서 누가 지나가면 동전이나 딴 주주문을 받고 개들이 헌대를 핥고 참 음식 찌꺼기나 먹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부자의 대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아름다운 열두 진주문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란한 대문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것은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이를 보면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실패자가 닿지만 천국에서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에 비해서 본문의 부자는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을 활락과 쾌락을 위하여 허비하는 삶을 살고 이 부자의 문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전에 성경을 보면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날마다 잔치하는 글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가 그렇게 고통나고 그렇게 아프고 힘든 걸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부자가 또 죽게 되었는데 아마 부자의 장례식은 어마어마하게 성대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객들이 왔을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의 고별사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23절에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의 장례식에 조문원 조문객들이 부자의 추모사를 들으면서 그 부자가 그의 영혼이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그루스의 피 묻은 복음을 믿지 않고 오늘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는 분들은 다 죽고 나면 부자처럼 우리가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이러면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전문객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있을 것인가 상상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비유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목적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와 지옥이라는 목적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들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누가 연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연옥이 있기를 바라지만 성경에서는 연옥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6권의 이 정경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 피해봉을 믿는 우리들은 죽으면 연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연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난다면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것인데 천국이 실존하고 지옥이 실존하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끝없는 기쁨의 삶으로 가든지 아니면 끝없는 슬픔의 삶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절대로 어리석어가지고 저 지옥에 가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과 피해봉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프린스톤 대학교의 3대 총장이었어요 그분의 사위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인디안 성교의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 29살에 부른받아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내 사위가 29에 아파가지고 겨력으로 죽게 됐는데 전도 성교하다가 그런데 그의 마지막 임종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써놓았어요 29살의 사위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온 방 안에 가득 찬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프린스톤 대학의 3대 총장이었고 미국의 지성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허튼 소리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닥터룩 의사 누가는 오늘 이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스테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죠? 너무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았지만 스테반이 어떻게 했어요? 죽는 순간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스테반에 오는 것을 번쩍 쓰셔가지고 스테반을 환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영광 중에 그 만면의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스테반이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너무나도 선명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선명한 것이에요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리소를 만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결코 알지 못했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든지 어느 쪽이든 우리의 미래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에요 죽는 순간 환영하시는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든지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든지 아니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며 버림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이 극단 사이에 중간지역은 없는 거예요 끝없는 기쁨이든지 아니면 끝없는 슬픔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비자, 패스폴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빌보세의 말하고 나와 있습니까? 빌보세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호라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면 미국 비자를 못 받으면 못 가는 것이죠 패스폴드를 받아야 가는 것이죠 대한민국 패스폴드는 또 전 세계에 웬만한 어느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패스폴드 하늘 시민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이 천국의 패스폴드 시민권을 우리가 받고 죽음 이후에 저 나라에서는 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저 죽음 이후에는 패스폴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비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문제는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에도 천국 갈 수 있고 가난에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왜 천국을 가고 부자는 왜 지옥을 갔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이 땅에서의 부를 가지고 그것으로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오늘 나사로란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하나님의 도우신 자는 뜻으로 히브리식으로 말하는 엘리에셀과 동일한 이름인데 나사로는 아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극유를 요청하면서 그 어려운 그 가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극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극율을 믿는 사람은 나사로 같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부를 가졌다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집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어떤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여기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리차드 도킹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계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철학 부자들이에요 자기 신념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재물이 또 너무 많으면 재물 부자들이에요 그게 너무 많고 그게 다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를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자기 철학 부자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어 천국과 지옥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자기 철학 부자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주장하겠어요? 그 밑바닥을 보면 왜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그냥 복잡하게 얘기할 것과 밑바닥을 보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느냐 자기들이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지옥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지옥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옥의 교리를 신화적인 세교관으로 간주해가지고 배제해버렸어요 지옥이 뭐 있겠나? 그것은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인 것이에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지옥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말씀이 인기가 있든 없든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실제로 존재한다고 마가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을 보니까 지옥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해요 지옥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러면서 거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실제로 있다는 것이 지옥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지옥에 오감이 있다 지옥은 감각할 수 있는 곳이다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러이르대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콜링 부르는 것이에요 아브라며 나를 긍위로에게 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없어서 막 갈증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 아이다 고통과 통증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를 불렀습니다 물 한 방울을 혀를 축이게 해달라고 불꽃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옥은 형벌을 의식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냥 영적 존재이니까 오감도 없다 이런 곳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지옥은요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옥은 기억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입니다 이런 실제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천국보다도 성경에 넣으면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왜 모든 것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실까요?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한 명도 피 흘리시고 사랑하신 그분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겨련하게 겨련하게 생생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명도 한 명도 뭐 우리는 흔히 지옥에 대해서 희화시키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옥에서 잘 견딘대요 왜냐하면 찜질방에서 하도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지옥이 아니에요 뭐 입시 지옥이다 뭐 세금 지옥이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는 사랑의 예수님이 재물을 허락방 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거에 쓰고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 모두 지옥에 대한 대비를 하라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제대로 대비하라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지옥을 대비하지 않으므로 지옥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므로 그냥 지옥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옥을 대비하지 않으므로 지옥을 대비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또 언제 듣겠습니까? 제가 아마 누가 보면 16장을 다시 강의할 일이 제 사회의 입장에서는 더 없을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모두가 다 천국을 대비하는 신실한 남녀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옥이 어떤 것인가 좀 더 생생해야 돼요 24절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나를 극률이 여기사 지옥에서 나를 좀 극률이 여기 달라고 나에게 차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제발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성적인 기도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다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인 기도 모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웃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가장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지옥에서 우리를 좀 극률이 해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협상력이 없을 때 강구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이런 기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비를 구하되 너무 늦었어요 Too late 참으로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지혜를 구하면 너무 늦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옥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극률을 베풀어 달라고 가난한 나사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극률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스가 이 땅에서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밖에 찬스가 없다면 예수님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다시 한번 이런 메시지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찬스를 주는 것이에요 찬스를 주는데 문제가 뭐냐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을 가고 왜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자기 부 자기 부 아까 철학 부자들 자기 신념 부자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이 땅의 부자들 그래 돼가지고 가늠한 거짓 나사로는 구할까?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깨닫는데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가 쌓는도다 지옥 가는 걸 우리가 쌓고 진노를 축적하고 심판난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쌓아서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지옥인 것이 하나님의 가혹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 지옥형 열차를 타고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너무 이 땅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유를 구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피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로처럼 거룩한 거지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룩한 거지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하는 거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하는 거지만이 구원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그야말로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는 것이에요 거지 나사로란 말이 뭐예요? 구걸하는 나사로란 뜻이에요 배깅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거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거룩한 거지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이 긍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강구하는 것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데 그만한 자세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는 것이죠 이런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원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잘났든 못났든 너희가 대단하든 안전 상관이 없어 너희가 천국 가려면 다 하나가 필요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거룩한 거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는 대단한 분들도 계시고 다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위를 사모하는 거룩한 거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는 다 있다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찬스를 놓치고 이제 지옥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긍위를 아무리 강구해봐야 이미 늦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 뒤에 17장 나병 환자들 그리고 18장의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나병 환자도 맹인들도 천형의 환자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주님 앞에 사모하느냐 주님! 다위사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긍위를 해달라고 그 나병 가운데서도 그 맹인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위를 구하는 거룩한 거지들이 되니까 나병을 낫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룩한 우리 백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진리가 담겨있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는 필요없어 아까 철학의 부자들 재물의 부자들 그것이 많아갖고 하나님을 강구하지 않으면 가는 곳이 여기 부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대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긍위를 이 땅에서 많이 받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깨닫고 그대로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지옥을 믿는다고 이제 내가 진짜 지옥임을 알겠다고 내가 지옥을 믿지 않은 걸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너무 늦게 된 것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태가 놓였다 네가 좀 도와달라고 해도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거기서 또 건너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 부자가 뭐라고 요청하느냐 아브라함에게 28절에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는데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냐 너는 죽은 자가 살아나와가지고 천국보금을 전파하면 그거 잘 들을 것 같지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믿고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 것이야 그러면 30절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결이다 만약에 죽었다가 누가 살아나가지고 야 지옥에 쓰는 게 너희들 믿어라 그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31절에 단호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 31절 다 주로 도박도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올라온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 그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못 믿는다 이듯이 여러분 나중에 나사로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도 있고 오빠 나사로도 있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자가 언제서 살아났잖아요 나흘 동안 있다가 죽은 자가 언제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고 나중에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천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고 기뻐해야 됩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재난 복음 앞에 병이 났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나니까 저와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그깁은 것으로 하랄 우리의 진짜 축복은 여러분과 저 이름이 생명척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 기록되는 것 어떤 분들은 대통령 후보로 이름 기록되는 것 어떤 분들은 유명하고 좋은 학교의 앨범에 기록되는 것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뭐 세상에 좋은 그런 리스트에 이름 오르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 세상에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런 것으로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도 놓치지 않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확인이 되고 지옥 가서 극류를 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이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우리가 우리가 천국 본향으로 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니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22년도 오늘 이 어느 날 오늘 이 주일 날 말씀을 들은 것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입성을 하도록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하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천국에 대한 실제를 확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흥미를 구하는 이 땅에서는 힘들어지만 천국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서 이 찬송을 썼는데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영혼이 주님의 주님 오늘 말씀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차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극류를 구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우리 구세주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반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지옥에서 자비를 구하는 미련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이런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한국교회로 삼아 주심으로 앞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저 북한까지 다 카바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